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7일자 실시간 추식매매 방송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선물 크루도일 실전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송은 아니니깐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6월 6일 장대양봉을 시연하면서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아직까지 7시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등락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이 47.97 이니까 약 48달러선이 5일선 지지권력이구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약 49달러 라인이 21선 저항라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컸구요 강한 반등을 어저께 좀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아래 위쪽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오늘 11시 30분에 크루도일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전에 매매 마치려고 합니다 엄청난 등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묘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피해가는게 상책이거든요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인터뷰 оз게 cresしゃ 매이드 핵만edo 선BAC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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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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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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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Moveidor Vworth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付ời прям 글자가 해놓고 정정 2 5 감사합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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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채소 확인되었습니다. 채소 확인되었습니다. 채소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최소 확인되었습니다. 톱形탈 추소 확인되었습니다. cracks 통화! oresp Cabot CBS är 情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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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8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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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8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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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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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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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checklist. 체결되었습니다. ABC.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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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최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최소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8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8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fluffy. 그런 점 41mm. 지게 possible.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보호사자ess이고요. 책상황隻 섬스에... Hern도 팔자주문입니다. 野古영., 감사합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한 분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보고 계셨던 분인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잠깐 쳐다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추격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 여기서 접 들어가겠습니다. 1447,000원 오늘 수익이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KTV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크루드 오일 매매 방송도 있구요.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추버 탈출기, 하이라이트 이렇게 4가지 컨텐츠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루드 오일 수요일 재고 발표 있는 날이기 때문에 치킨을 매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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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